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최근 많이 읽힌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꽃 못지않는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라는 글입니다. 청년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열정을 꽃피우고 미래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계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44개국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의 폭을 넓혀서 이번 2기의 모토인 젊음, 아시아를 품다를 실현해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서포터스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40억 아시아인을 맞이하는 주인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직접 뵙고 함께 활동할 날을 기대하며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